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로스오버 그룹 안단태 베이스 구분수 바리톤 안동영, 테너 윤서준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미니앨범 The Korea Cross-over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미니앨범에 수록된 시소타기, 꽃피는 날, 비밀의 화원부터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무대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안단태 그룹 결성과 앨범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5시 베가마트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쇼케이스에서 만나요!